정말 노래보니까 살 것 같네요. 사실 노래에 목이 마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한 곡 더 하고요. 이번에 오늘의 주인공인 김세현 씨. 무대 여러분들 계속 또 대선배님들도 뒤에 계세요.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 뒤에 계신 오늘의 주인공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또 이 곡도요. 김세현 선배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만들어주신 곡입니다. 아주 너무 부부절절한 가사를 갖고 있어서 조금 좀 저렇게 우울한 노래가 불러려고. 보고픈 사람아 마지막 곡 제가 전해드리면서 불러가겠습니다.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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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h You're too busy. 심장성 너의 모습 그리운 사랑 보고픈 사랑 가슴이 아픈 사랑 그리운 사랑 가끔은 그리운 사랑 그리운 사랑 그리운 사랑 그리운 사랑 그리운 사랑 그리운 사랑 사랑 내 사랑 보도파 고유 없어도 대다오던 내 사랑아 아직도 너 보고 꿈에 아픈 시간을 보냈다 내 사랑아 그리워 그리운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보고하라 올라와 내 남 없는 내 사랑아 그리워 그리운 사랑 사랑 내 사랑아 그리워 그리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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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